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엔 좌중간 김낙현 석점 김지원 파워패스 할로웨이 외곽으로 가운데 차바위의 석점 어 들어갔어요 차바위의 석점 이제 점점 차는 단점 차입니다 장상재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펜스가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스탭백 석점 김낙현 들어갑니다 김낙현 안쪽으로 띄웁니다 할로웨이 외곽으로 그리고 스트레콜 김지원 공격이 필요합니다 김지원 스피무브 그리고 어린손 레이아웃 들어갔어요 대단합니다 공을 바짝 붙이다 보니까 김현 선수의 완벽한 솔로플레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린 선수의 블락을 완벽히 피했죠 자 지금이 승부처가 되겠어요 다시 까부챙기 오드완프 스탭받고 반칙을 얻었습니다 김지원의 반칙 오드완플레이 오드완프 선수 본인이 스쳐 이후에 모습도 ind Ав Cerду와 함께 bola 송창훈 선수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죠. 송창훈 선수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죠. 벗어 플레이. 그러나 소득은 낙원하가 있습니다. 이정연 3점. 또 들어갑니다. 직전 경기 3점 슛. 다섯 개를 성공 시켰던 이정연의 송 끝이 오늘도 뜻 없습니다. 벌써 3개째입니다. 송창훈 선수 캐릭터 좀 아쉽습니다. 이거 총 1구를 넣었습니다. 전태풍. 캐시 팬들에게. 트윙 자 이툰 1구 들어갑니다 또 등산이 아닌 전주에서의 대결 라거나 위현준 발이 붙었습니다 정착역의 연결 라거나 올라오더 급정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망패스 인사이드 원인 스트랩 이 집 떨어져 순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라거나 안쪽 벽착 급정 지금 웬만한 소수들이 붙어도 밀리지 않고 있는 라거나입니다 오늘 3.3개의 전반에 넣었던 이정현 마운트패스 락오나 원에 슬랩! 이정현의 어시스트! 반대로 KCC는 무리한 홈패스 털러버면 안 나오면 되거든요 락오나 페이드어웨이 정창영, 락오나에게 페이크 유의 안점 원에 슬랩!